엔터 방송 진병훈 기자 승인 2019.01-2908-3 이 댓글 진병훈 기자 29일 김어준이 뉴스 공장에서 능정이나 전부사 4대 교수가 출연해 베네수엘라 사태를 진다 했다 베네수엘라 위경제가 제약으로 치달으면서 환과의 고국회의장 이자 신희림 시 대통령으로 자처하고 나섰다 요 는 일주일 내에 재선거를 하지 않으면 과의도를 대통령으로 인정하겠다고 나섰고 현직 마두로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불편 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과의도 국회의장은 어떠한 절차 없이 자신을 임시 대통령으로 자처한 것이라서 또 다른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정교수는 그저 야당 정치인 이광장에서 지지자들을 항대로 자신이 대통령이라고 외친 것뿐이라면 미국과 이유가 개입하면서 파급력이 커지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의도 국회 위장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도 생소한 정치인으로 알려진 가 tbsfm 김어준이 뉴스공장 과의도는 어신턴고 스크아의 인터뷰에서 군 부하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도 있었고 대타 논란도 빚어졌다 그러나 정교수는 최근 군 부가 마두로 대통령을 인정하고 있으며 반란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혀 가 군인 20여 명이 반란을 시도한 바는 있으나 마두로를 지 피는 민병대로부터 진압당한 바가 있다 작년 12월에 마두 로드 통령의 연임을 두고 부정선거 논란도 나오고 있으나 굳이 적인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정교수는 현재 베네수엘 나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 낮춘 정부 움직임 도만만치 않다며 서방세계의 부정적인 프레임도 문제라고 지 적했다 사실상 미국과 이후 인해 전간섭이라는 것 정교수는 서방세계가 베네수엘라와의 무역에서 개입할 근거로 이간 군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것으로 분석했다 tbsfm 김어준이 뉴스공장 은매주 평일 오전 7시 6분에 방송된 작전 도중사법 절차 따르지 않아 8명 불법 처형으로 시 저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풍돈에 휩싸인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에 대항 한발란 군인까지 갔어 세 프리스트 정 유미 연우진 때 문의 베네수엘라 포기 유비 능나 전향상후 반중하게 추종자에게 습격 강영빙의 2017 미스베 네수엘라 스테파니 구티에 레즈 고트 서비키니 몸매 과시 2018 미스 유니버스 2위 다운 몸매 프리스트 연우진 x 정 유미 8년 전 봉사활동에서 만나 약혼 때 네수엘라 함께 떠나기 전에 정용우와 약속 김어준 에다스베 이다 정인하 교수 베네수엘라 최저임금 때문에 경제 위기 본질은 따로 있다 김어준이 뉴스 공장 정인하장 교수 베네수엘라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경제 파탄 등 본원인은 따로 있다 베네수엘라 북동구 규모 7.3 지진 발생 사상자 물적 피해 즉각 보고 안 돼 베네수엘라화 희귀역 혼란 초래 불만석 긴목소리 높아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드론 암살 기도 6명 체포 rag blush magic 투하 우정 인상 유니버스 우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